설마 새로운 생존자인가? 새로운 동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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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갔다올래? 야 아리카 니가 갈래? 니가 도둑이니까 잘 다녀오지 않을까? 자 갔다와 넌 아직 좀 더 자고? 아싸 입 하나 줄었고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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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를 합시다 아흑 나 이거 하나 먹고 너도 이거 먹고 밥 먹고 정신 차려 인마 어우 아 그래서 짜 dónde Så 그럼 그럼 서 있든가 응? 서 있든가 인마 흥 제휴의 날 바로 갑시다 방괴된 빌라 가서 가자 다른 거 뭐 필요 없었던 걸로 기억하죠 설마 또 있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두 놈 다 죽였으니까 다 털어 갑시다 다 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털시다 다 털어 갑시다 다 털어 갑시다 책 필요 없고 이거 갑자기 뭐지? 전투모드가 되는 이유가 뭐지? 뜬금없이 가끔씩 뜬금없이 가끔씩 이거 뭐지? 뭐였지? 목재네 여기 한번 더 와야 하나 한번 더 와야 할 것 같긴 한데 한 두번 더 와야겠다 여기 템이 너무 많아서 템이 너무 많아서 두 번은 더 와야 할 것 같아요 한 두번 더 와야겠다 여기 템이 너무 많아서 템이 너무 많아서 갑시다 나가 응 야 진짜 빠르게 빠르게 로마니가 돌아왔습니다 5일 얘들아 이걸 봐 돌아왔나보네 에리카 에리카가 구호물품을 창고에서 가져왔습니다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워갈 물건이 오케이 부르모고 아 부르노 다 잤어? 야 부르노 경상 아 경상이면 뭐 야 자 자면 돼 아 아주 배고프 야 아니야 또 자기 전에 요리 좀 하고자 미안한데 너는 요리 좀 하고 요리 좀 하고 나무가 못 자르네 아씨 나무가 못 자라 나무가 못 자라 이씨 나무를 좀 많이 가져옵시다 다음날엔 우리가 즐거운 담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담배 어 담배 워낙 많이 피는 놈들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면서 스톱을 만드는게 날려나 차라리 스톱을 만드는게 날려나 차라리 스톱을 만드는게 날려나 아 스톱을 만들어놓읍시다 그냥 하는거 뗄감 하나 더 있어야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또 밥 먹어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게 일곱에 십사 자 최후의 날 보러 갑시다 어디서 열린데 없죠? 얘는 경기하고 로마니 이러고 파괴된 빌라를 한번 더 갑시다 다른거 필요없어 템 많아 템 충분해 안집어간 것들 이제 막 집어갑시다 상인이 올테니까 안배도 준비해 놓고 어차피야 이거 왜이래 됐다 아 이거 화면 계속 넘어가는거 짜증나 죽겠네 쓰읍 맞아 빠루 가져올걸 하나 피워넣고 뭐가 있을까 담배 있던걸로 아는데 아 근데 나무 인간적으로 4개씩 틀 수 있게 해 놓지 옥재 왜 2개씩으로 해 놔 가지고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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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나갑시다 아 아 가면 됐어 뭐 아 아 가방이 두배 정도만 됐어도 힘들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왔다리 갔다리 6일 오늘 밤까지만 하고 끕시다 30분 넘긴 했는데 밤중에 뭐 이상 없었고 배고픔 아주 배고픔 밥 먹어 밥 먹고 뒤돈 만들 수 있네 목재가 또 물짜라? 설마 에라이 큰일이다 뗄까만 아끼고 갑시다 아씨 큰일 큰일 났다 자 이거 금속 요거부터 또 하면은 솜니바퀴랑 3 15 18 19 한 15칸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튼 11 15 3 하 미쳐버리겠다 우리 벽에 구멍도 막아야 하잖아 우리 벽에 구멍도 막아야 하잖아 한 번 더 해? 야 상인 야 상인 빨리 와 상인아 빨리 와라 애들 슬픔은 이제 없어졌죠 아니네 아리카만 그러네 뭐 좀 쉽게 막아야 하니 아 남은 흠 남은 14, 15, 3인데 상인이 올 때가 됐거든요 이제 슬슬 왜 안오지? 이거 하다보면 오겠죠? 이거 가면은 어, 뗄감 하나로 어, 슬슬 되게 좋아졌네 배고프 야, 피곤하면 너 자라 왜 상인이 안올까요? 6시인데 아, 뭐지? 6일인데 12시에 오나? 설마 기다립시다 시간은 흘러라 12시까지 안오면은 아, 근데 16도네? 큰일났다, 나이 원도 슬슬 떨어진다 병 막아야 하는데 아, 이거 재료들 구해와야 하는데 재료가 잘 못 구하겠어요 분명히 팀들은 많은데 팀만 많아 못 들고 와 응? 뭐, 다람쥐요? 뭔가 다람쥐가 된 기분이야 아, 진짜 배터 안자고 흠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 된 거? 식사하시고 야, 구르노 일어나봐 요리 좀 해라 응? 이참에 스토브도 업그레이드 했는데 요리 좀 해봐라 요리 좀 해봐라 어 아, 아아 상대마씨 안온다 아, 그니까 상대마도 시간 안와요 원래 와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시간이면 오고도 남잖아요, 원래 브루노랑 에리카 위에 있어 왜지? 왜 안오지? 설마 죽었나? 설마 진짜 죽었나? 어? 어디 뭐 저격수라도 맞아서? 아아아아아아 암튼 오늘밤만 이거 넘기고 끝냅시다 오늘밤만 넘기고 오늘은 일단 접자 너무 졸리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아까 멘탈이 터진 게 좀 크고 흠흠흠흠 저격수가 증수로 못뺐으면 좋겠다는 말이 저건 가보 끊일께요 야 퍼즐러 자 자 최후의 날 갑시다 작은 아파트는 안가고 파괴된 빌라 여기 한번 더 갑시다 아 진짜 이거 가방 늘릴 방법 없나 그냥 갑시다 빈손으로 가서 가득 채워 오자 뛰어 뛰어 걸을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걸을 시간 없습니다 드세요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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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거 말고 아 목지랑 저거 뭐지 차파도 구조 야 야야야 감사합니다 하 하 증말 속상한걸 내가 원하는 템은 이런게 아닌데 아 목지랑 저거 자파도구가 많아야 하는데 아 목지랑 저거 자파도구가 많아야 하는데 여섯 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데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아 참 뭐지 이건 손해본 기분이야 자 한번 밑에 좀 봐봅시다 자 한번 밑에 좀 봐봅시다 다시 좀 아 예 위로 위로 밑에는 막혔으니까 밑에서 내가 안 먹은 템들 있는지 다시 좀 봅시다 맞네 목재 아씨 왜 저거가 안오냐고 저거가 안와서 아이고 차로 곤란하게 받으니 가자 아 진짜 상인이 와야 조금 해결이 되는데 정말 글로만이 돌아왔습니다 7일 어 별 문제 없던 것 같죠 밤에 네 여기로 오고 너 자고 그리고 보면은 아 지금 만들어 해놓고 쥐덧 만들어놉시다 쥐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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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이제 헥 하고 이제 끕시다 이거 설치만 끝나면 근데 이거 세이브가 되나 모르겠다 에리카가 매우 배고픔이네 쓰읍 깨비 안풀려 아아 agement 일어ими 오늘도 .'" σει siis 그냥 저기 하나 어흐 흐흐어 프로널가 있었으면 뭐야 이제 왔어? 하루 늦었슴다 댁 때문에 우리들 쫄딱 망할 뻔 했어 아 그래도 드디어 왔다 처치 먹을 수 있었다면 어 가능했던가요? 네 먹을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먹을 수 있어요 야 잠시만요 이거 얼마나 필요하더라? 24, 14, 5 24 아씨 나무 모자른데? 야 뭐 하나 껴주면 안되냐? 아 겁나 쩨쩨네 쩨쩨 커피 커피 안되냐? 아휴 총알 하나 셋 넷 자 안해 이 새끼야 응 안해 쩨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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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쩨쩨 쩨쩨 앗 슈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뭐 제올까아 오케이! 이정도로 합시다 하룻밤만 더 합시다 야! 가! 최후의 날 바로 갑시다 로맨으로 거고 경계 확대된 빌라는 이제 먹을만큼 먹었으니까 여기 갑시다 여기 아마 뭐지? 굉장히 템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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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씨 이거 치워야겠네 그건 괜찮아요 아 삽을 가져왔으면 좋았을걸 1시간 걸리려나 아 시간 엄청 늦는다 1시간 넘게 걸리네 2시간 걸리나벼 와 미치겠다 딱 2시간인가 아 됐다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보자 1 6 10 12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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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것만 챙깁시다 다른 거 챙기려다가 또 뭐지 못 챙길 수도 있으니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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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맵 진짜 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는 이제 밥 좀 하자 이거 하는데 야채 하나랑 잠시만요 일단 이것 좀 업그레이드 하고 보자 업그레이드 하고 로만이랑 아리카 밤에 계시다 그리고 오늘 밤 보내자 그냥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 일단 밥 먹고 있어 음 음 음 근데 쥐고기는 아직인가 음 음 음 음 뭐 만들 수 있더라 서충이랑 뚝배기 음 서충이랑 뚝배기 아 도끼도 도끼도 필요한데 네 최후의 날 바로 보냅시다 자 새로운 고 정국은 전초기지 정국은 전초기지 정국은 전초기지 경계 멘주먹으러 갑시다 음 음 음 음 그때 두고 간 템들 다 가져갑시다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음 음 음 음 음 음 neden 이슬 멘 음 음 아 음 음..그러니까 벽도 막아야 되고 이제 왜 이리 담배락 마약이 많아? 투박보이 음..그러니까 미쳤어 랄랄랄랄랄랄 달려 여기까지만 틀고 갑시다 아씨 됐자 호잇 갑시다 로마니가 돌아왔습니다 가장 좋은 물건들로 가져왔어 아름다운 밤이야 코로나가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우린 계속 그의 상태를 좋아 먼저 출시해야 합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다는거죠 야 잠시만 이거가 없네 암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하면은 녹화 종료 뿅 오늘은 여기까지 녹화 종료 뿅